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6년 10월 학평 나영 13번 문제를 1번 같이 풀어봅시다. 첫째 항이 5 분의 1이래요. 일단 첫째 항은 알려줬죠.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관하여 AN 플러스 1은 이런 관계식을 따른대요.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얘 같은 경우에 1의 규칙을 따라 안기는 게 아니라 2개의 규칙을 따르고 있죠. 그래서 얘가 2AN 그 전 단계의 2배 그 전 단계에서 1을 뺀 형태 이런 형태 두 개로 나와 있어서 그냥 좀 그냥 보면은 얘는 등비수열을 따르는 거고 얘는 등차수열을 따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짝홀짝이었으면 뭐 짝수일 때 홀수였을 때였으면 우리가 홀짝 구분해서 등차 그리고 등차 등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AN의 결과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구하라고 시킨 걸 봤더니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래요. 그럼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들. 아니 20번째까지 구하라고 시키겠어요? 그 또 언제다 더해? 그럼 분명히 얘는 뭘 갖고 있을까요? 규칙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규칙성 나올 때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무식한 게 방법이에요. 무식한 게. 자 그래서 우리 천천히 문제로 한번 접근해 나갑시다. 자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. A의 1은요. 5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. 자 A의 2를 구할 거예요.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? 1을 대입해야 되겠죠. N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A의 2는 잘 봐. 그 전 단계를 봐야 돼. 지금. A2 구할 거면 그 전 단계가 1보다 작거나 같았는지 크는지를 보셔야 돼요. 작은의 저 1보다. 그러니까 이 밑의 식을, 위의 식을 따라야 되겠네요. 위의 식. 그럼 얘 얼마? 5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 N에다가 2를 대입합시다. 그럼 A의 3가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아직 1보다 작죠. 그럼 2배를 때리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요. N에다가 3을 대입한 A의 4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죠. 2배. 5분의 8. 이렇게. 됐습니까? 자 그럼 이제 5분의 8은 1보다 어떤 애야? 큰 애가 됐죠.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를 볼 때는 N은 4일 때를 볼 때는 A의 5가 나올 거고요. 1보다 큰 애니까 밑에를 따라야 되겠네요. 얼마를 빼줘야 돼요? 1을 빼주셔야 되겠죠. 1을 빼니까 얼마?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. 자 규칙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. N은 5를 대입할게요. A의 6가 될 거고요. 1보다 작은 애 나왔죠. 작은 애. 2배 때리니까 얼마? 5분의 6. 이런 식으로. 자 N에다가 6 대입합시다. N에다가 6을 대입하니까 A의 7이 나올 거고. 1보다 큰 애예요? 작은 애예요? 1보다 큰 애죠. 큰 애는 1을 뭐하라고? 빼라고 시켰다고. 그럼 1을 빼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. 싹. 왜 스탑이에요? A의 1이 얼마였어요? 5분의 1이었죠. 근데 A의 7이 얼마 나왔어요? 5분의 1이 나왔다고요. 지금 얘는 넘어가는 게 그 결과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럼 얘 5분의 1이니까 딴 거 다 제껴놓고 얘 2배 때리면 5분의 2 나올 거고요. 또 2배 때리면 5분의 4 나오겠죠. 얘가 계속 뭐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?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겠네요. 몇 개씩 반복되는? 6개씩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거고. 우린 이런 거 주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? 그래서 좀 멋있게 식으로 나타내면 야 6개씩 주기니까 A N 플러스 6은 A의 N과 같은 녀석이야. 라고 할 수 있겠지. 됐습니까? 자 그럼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. 자 문제로 풉시다.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.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킨 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의 N을 구하라고 시켰어요. 자 근데 A의 N은요.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잖아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A1부터 A의 6까지가 반복이 될 거야. 6개짜리가 20개는 3번이 반복되겠죠.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?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. 2가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더 가야 되니까 야 A1이랑 A의 2까지도 추가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합니다. 3 곱하기 얘 계산해야 돼요. 얘. 자 보면 5분의 3 5분의 7 5분의 15 그렇죠? 5분의 18 5분의 24 가 되겠네요. 아 요 한 주기의 합은요. 5분의 24 가 되겠죠. 5분의 24 됐어요?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주기의 합을 아니까 얘를 뭐 요렇게 괄호 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쓰는 게 낫겠죠? 5분의 24 라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첫 번째는 5분의 1 이었고요. 두 번째 양은 5분의 2였습니다.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 5분의 72 더하기 5분의 3이 돼서 5분의 75 니깐요. 정답은 15 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실제로 해보는 거야. 실제로 실제로 해봐서 규칙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멈췄어요. a의 7은 5분의 1 싹 했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못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해보세요. 지금 뭐 여기까지 하고 7까지 갔는데 뭐 두 개 더한다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. 두 개 더한다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. 한 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몇 번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럼 보이겠지. 규칙이 몇 개씩 돌아가는 여섯 개씩 돌아가는 주기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. 그리고 뭐 요거 멋있게 쓰라고 쓰기는 했는데 이거 내가 쓴 이유는요. 여러분들 가나 요런 조건 달릴 때 있잖아요. 요런 조건으로 요런 식 나오는 거 많이 봤잖아. 그러니까 요런 식이 주기를 갖는다. 주기가 몇 개짜리? 여섯 개짜리인 주기를 갖는 식이다. 라는 것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. 한 번 쓴 겁니다. 그래서 6개짜리 주기로 반복이 됐고요. 6개짜리가 3개? 두 번 더 가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. 정답은 15가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